보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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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왜 벌써 왔어? 어?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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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끗한 물 먹어. 오 어리가 아는구나. 먹어 더 먹어. 어리야. 오빠는 어디로 갔나? 오빠는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틀었네. 응. 우리 따라하려고. 해봐. 해봐. 따라해봐. 우리 따라해봐. 따라해봐. 왜? 어디가? 언니 왔다. 언니 왔다. 언니. 아우 깨끗하다 너. 더러웠었는데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몰라. 우리 따라해봐. 우리 따라해봐. 목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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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하네 보라가 안하네 머리 머리 목욕해 목욕하면 씻겨 주려고 했는데 다시 또 온다 보라 목욕해 발만 담궈 그냥 물을 싫어해도 발 담그는 것 까지는 그래도 얘네들은 또 싫어하진 않네 다행히 한번 비벼봐 사료 협찬도 안 들어오고 광고도 안 들어오잖아 뭔가 할 것 같은데 그쵸? 뭔가 할 것 같으면서도 안하네 우리 보라가 뭔가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냥 물을 이걸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이씨 말릴수가 있나 저거를 못말려요 어 그렇지 주냉이 담그기 시작하네 역시 나의 사랑 나의 신바다 너같은 데도 없어 진짜 참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만나기 쉽지가 않아 이런 개는 진짜로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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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깨끗한거 뭐 그걸로 들어가봐 아끼는거야 나중에 쓰려고 어디가 여기 좀 더 있다가 가 한편 더 찍어야 된다고 여기서 얘들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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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여기만 모기 뜯기면서 계속 있잖아 이리와 그렇지 너밖에 없다 사랑은 변하는거에요 언제 보라밖에 없다 그러다가 언제 월이밖에 없다 그러다가 이제는 신발밖에 없다 그러다가 와 이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모기인데 살점을 뜯어 가는거 같아 신바 신바 가지 말고 여기서 좀 놀아봐 와 와 위에서도 막 그냥 공격을 하네 모기가 와 위에서도 막 그냥 공격을 하네 모기가 이게 제가 화장품 냄새 같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분이 보라가 막 지지니까 경계를 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매일 운동하는데 죄송합니다 벌초 오셨어요 예 아 저 여기 아래 여기 살아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요 아래서 산다 그러면 많이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요 아래서 살고 오고 우리 워리의 올해 털갈이 하면 어떻게 될까 워리야 얼마나 더 멋있어질까 한번 비벼 봐 덜 뛰셔 덜 뛰서 그래 더 뛰어야 돼 아주 그냥 혓바닥이 땅에 닿을 때까지 뛰어야 돼 기세지 여기서 아주 비비는데 덜 뛰었어 덜 뛰었어 더 뛰었어야 되는데 보라 보라 이리와 보라 이리와 이리와 오빠 따라다니지 말라고 아 아 빠질 듯이 빠질 듯이 빠질 듯이 빠질 찬는 아 아 빠질 듯이 빠질 듯이 아 역시 그래 보라 이쪽 돌아봐봐 이쪽 돌아봐봐 그렇지 굉장한 위장이다 그거는 역시 어우 멋있는데 멋있어요 우리 보라 보라야 아니 아니 그쪽만 저쪽으로 돌아봐봐 보라야 오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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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오빠 왔다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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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뛰고 와 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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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리 선수 입장 보라 선수 입장 보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오빠 따라 갔다 왔어? 깨끗한 물 먹어 그래 그거 왜 그건 안 먹어? 희한하네 양념이 덜 돼서 그러나? 멋있다 우리 서방계 서방계 두 마리 서방계 1호 보라 2호 3호 4호는 또 우리 결정해보죠 어쨌거나 머리도 서방계로 들어가요 내년되면 소심함이 좀 많이 개선되려나? 오리야 오리야? 자다 들깬다 표정 자 심바오빠 오면 우리 가자 이 녀석이 어디까지 갔나 보자 아이고 저 아래 내려갔네 이 자식 이거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된냐? 220미터가 있어 지금 길가까지만 내려가면 요 아래에 개가 한 마리 큰 개가 있더라구요 아마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위치상 좋은것만 배우라니까 좋은것만 배우라니까 좋은것만 배우라니까 미치미치 왔다 자 이브 끝내리겠다 아휴 어리야 좋은것만 배우라니까 멧돼지같아 진짜 어렸을때부터 쥬둥이를 땅 파헤치는거 보면 아휴 시원하겠다 우리 신방 아휴 머리야 아휴 참 다했니 야 니들 다했어 이 꼴통들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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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엉덩이 어떻게 할거야 저거 아휴 신방 갈거야 이제 야 야 갈거라고 아휴 자 자 우리 가자 이제 어리야 가자 응 가자 아 큰 웃음 줄뻔했는데 아우 아깝네 신방 가자 신방 가자 끝 sustain 왜이든 감사합니다.